자 22년 9월 24번 선생님이 이전에는 막 다 올렸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것들만 주로 좀 어려웠거나 하는 것 위주로 많이 올릴게요. 물론 다 올릴 수 있으면 올리면 좋은데 첫 번째 줄에 많은 사람들은 Make Mistake 실수를 한다. 전체에서 오버가 났으니까 어떤 실수문과 뒤에 나오겠죠? 오직 Operating Along the Safe Jones. 이 Along은 무엇을 따라서 하니까 안전지역을 쭉 따라서 Operating, 뭔가를 작동하다, 일하다 등등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일한다면 행동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안전한 곳에서만 하는 그런 실수를 한다. 이 Operating Along the Safe Jones는 좋은 의미는 아닌 거예요. 왜? 이게 실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 되시죠? 그리고 In the Process. 프로세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 그들은 놓친다. The Opportunity. 기회를. 어떤 기회입니까? 뭐 할 기회? Achieve. 성취하다. 얻다. 더 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이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앞에 나온 문장의 동사가 그렇게 한다는 의미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Because of가 있는데요. 자, Because하고 Because of의 차이는 얘는 전치사. 이거랑 주로 많이 바꿔 쓰는 게 Because라고 하는 단어. 얘는 접속사니까 주어동사가 나와야겠죠? 자, 문장을 좀 자리를 많이 찾아서 지울게요. 자, 아니라 다를까 Because 뒤에는 A Fear라는 문장이 아닌 단어만 나왔습니다. 어, 뒤에 뭐가 더 있는데 역시 또 Of로 또 전체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두려움 덕분에 그렇게 합니다. 어떤 두려움? The Unknown. 알려져 있지 않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And 다음에 A Fear of는 Because of가 여기에 지금 들어있다 생각나십니다. 또 어떠한 두려움? 트레이드라는 것은 뭔가를 밟다. 알려져 있지 않은 패드는 길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어렸기 때문에. 선생님이 21살이지만. 자, 어쨌든 이런 가보지 않은 미지의 어떤 그런 길들을 밟는, 밟는다는 것에 두려움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눕소, 놓치는다는 이런 행동을 한다. 하나 문장이 되겠고. 자, 다음 문장은 기가 막히죠? 여기서 시작해서 끝이 여기 나왔어요. 자, 중간에 관계내명사 보다시피 대시 나왔죠? 주격. 자, 그러면 those라는 건 여러 명의 사람들을 밝힐 거고. 동사가 아니라 다를까 주어와 동사는 수의 일치. are. 그냥 중간에 일단 빼고 갈게요. 그들은 are able to 뭐 할 수 있다? get greater return. 더 큰 보상을 얻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and. derive는 뭔가를 뭐야? 드라이브는 뭔가를. 어? 얻다. 좋습니다. 주된 만족을 out of more부터. 그들의 courageous, 용기 있는이죠? 용기 있는 행동으로부터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be able to. 자, 중요한 건 드라이브라는 단어도 뭔가를 얻다라는 뜻이 좋습니다. 자, 어떠한 사람들은 관계사절 안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들은요? are brave enough. 충분히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모르면 이 문장은 이상하게 돼버려요. 자, 뭐 할 만큼 충분히. take those roads. 그러한 길을 택할 만큼 충분히 용감한. 그 길은 앞에 나오는 길이겠죠. 어디 있을까? 아까 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path들을 가리킨 겁니다. 항상 이런 these나 those나 앞에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나올 때 지시해주는 그런 형태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travel은 동사입니까? 순정, 순간 깜빡 속았어요. 얘가 주어, 얘가 동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아무리 봐도 뒤에 동사에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좀 특이한 구조인데. 왜? 그럼 여기는 이 관계사절 안에 지금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긴 동사일 수 없죠? 그럼 당연히 과거분사일 겁니다. 이 문장이 틀리지 않고 보세요. 그런데 어떤 길들이냐? 덜 여행되어진 길. 보다시피 과거분사는 수동의 뜻이 되니까.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행되어진 길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문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용감한 애들이요. 이런 용감한 행동으로부터 만족도 얻고 더 큰 보상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여기가 주제 내용의 부분이 되겠죠? 다음, being over cautious. over cautious는 위에 나와 있는 이 brave란 단어의 일종의 반대말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over는 지나치게, cautious는 주의가 깊은 이야기예요. 지나치게 주의가 깊다라는 것. 이때는 being이 동명사로서 주어. 이것은 의미할 거다. 결코 좋은 뜻이 아니겠죠? 여기 위에 좋은 내용을 다 갖다가 얘기했으니까. you will, miss, 놓치게 된다. 자, 그럼 재미있는 게 miss란 단어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면 이 자리에 2부당 쓰지 않아요. 얻는다라는 행위를 놓치게 될 거다는 걸 의미한다. 뭘 놓칠까요? 가장 큰 수준의 당신의 potential 핵심은 잠재력의 높은 수준을 얻는 것을 놓치게 될 거다. 결국은 being over cautious는 좋은 거다? 좋지 않은 거다. 당신은 반드시 배워야 된다. 뭐를요? those chances, 그러한 기회들을 take, 취하다. 뭔가를 시도하거나 해보려는 그런 거. 어떤 기회들입니까? 뒤에 대절. 많은 사람들, around you. 당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will not take, 취하지 않을. 이때는 take, 뒤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목적격 관계대행사죠. 이런 기회들을 당신은 시도해야 된다. 반드시.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은 follow, flow, 흐르다. 미안합니다. follow는 잘 알았어요. 흐르게 될 거다. 뭐로부터? those, 계속 those가 나오네. 그러한 용감한 결정으로부터. 용감한 결정으로. 어떤 용감한 결정이죠? that, 뒤에. you will take, 당신이 취하게 될. along the way, 길을 쭉 따라갈 때 당신이 취하게 될. 그러한 용감한 결정. 자, 이러한 부분이 의대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글은 주제가 뭘까? 한마디로. 뭐해라. 너무 지나치게 오버컷을 쌓아지 말고 좀 용감하고 용기를 더 갖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거다라는 답은? 1번. 5번인가요? 1번. 그렇죠. 더 많은 용기가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